212탄입니다. 212탄.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.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,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대공황 제2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. 자 그때의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.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.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.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.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.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재무구절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.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. 42만원입니다. 42만원.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입니다.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. 뭐 하나 빠질 것 하나도 없는데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원 6만5천원까지 깼어요. 6만5천원 자 42만원짜리가 6만5천원까지 주가가 빠졌다.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거죠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.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소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, 업력 그러니까 네임별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. 한 종목 추천비용이 5천만원이에요.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사업을 접었죠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약 40%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항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항이 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원을 깨고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%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항이 오면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도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%고요 1차 목표가 20만원만 잡아도 1000%는 거져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 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구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 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2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 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 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뭉짱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고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% 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달 18일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월 배당을 6%씩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보는 비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 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뜯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 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